안녕하세요 만찬 입니다 와 이거 3개의 나비 분포도를 만드는데 아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니까 지도를 가리면 좀 그렇고 지도를 안가리고 바깥에다 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 완성되면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3개의 나비 분포도 크기는 한 1290 정도 됩니다 1m 2090cm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한두 시간 후에요 자 일단 지도를 최대한 살리면서 예 살리면서 예 일단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유럽의 나비들 아프리카의 나비들 오시안 예주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공간이 거의 없네요 한국에는 에오랑나비 일본에는 뭐 마음에 안들지만 예 하나 명주 우리 명주 더 좋습니다 그리고 북미의 나비들 남미의 나비는 뭐 몰포나비 이렇게 해서 야 세팅을 했는데 뭔가가 좀 산만하지만 어떻게 손이 될 손을 댈 그런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선에서 마무리 해야 될 듯 한데요 예 참 100% 만족하지 못합니다 음 자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나비 분포도 입니다 한번 살짝 기울어 줘 보세요 살짝 음 됐어 됐어 이렇게 자 이제 예쁜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찬 입니다